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가서 옷에 다 묻혀가면서 먹었던 그 어느 날 그냥 어머니가 갑자기 짜장면 사준 거 어머님 짜장면 뭐 하시던가요? 싫다고 하셨어요. 한 번 짜장면은 뭐 지금도? 중도는 상위가 아닙니다. 혹시 한 200% 같은 거? 중국의 짜장면을 먹으러 왔습니다. 한국의 짜장면과 중국의 짜장면이 어떻게 다른지.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파리에서 중국까지 찾아왔습니다. 미국식 중국음식으로 찾아서 짜장 같은 메뉴가 뭐예요?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. 마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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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. 이거 하지 마라, 저거 하지 마라. 재밌죠? 그건 아닙니다. 과연 이 마라의 어떤 매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겼는지. 너무 맛있다. 저녁 식당하고 싶은 데가 없나? 대표님 도와주시면.